혼자 사는 여성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건이죠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입니다 조 씨의 행동이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은 조 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한 만큼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모자를 눌러쓰고 200m를 따라온 조모 씨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린 조 씨는 들어가는 피해자를 급히 쫓지만 침입에 실패합니다 이후 조 씨는 10분 동안 벨과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며 피해자를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검찰은 조 씨의 이 같은 행동을 강간의 착수로 보고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주거침입 강간죄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은밀히 따라가 원룸이라는 폐쇄된 공간에 침입하려한 조 씨의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며 신체적 접촉 없이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를 강간죄 성립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조 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조 씨의 재범 위험을 들어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강간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의 행동과 장소적 특성을 토대로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